자 그대로 하면 됩니다. 그대로. 신영이 절대 몰라. 수경호흡까지. 이렇게 잘한다 잘하기. 잘하네. 자 신영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. 그대로. 이게 몸으로 전달 전달해서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. 여긴 안 돼 어른은 안 돼. 어딘가 하지 말아요. 오케이 컷. 뒤에가 남아있죠.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. 저걸 맞출 수 있을까요. 하나 둘 셋. 뱀파이어? 나중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요. 신영이 씨 뭐 같았어. 이거 지각? 아 지각이야. 지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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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더훈 리원. 우와. 더훈 리원. 시작. 아. 이거 어떻게 몸으로 말해요. 우와. 이 세상에 내가 내. 아 알았어 알았어. 원장님, 짱구! 짱구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심심하니 사각 quick 이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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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달 전달 하는 거예요 걸려 막 벌 아저씨가 만져주잖아 잘해봐 잘해 잘하라고 잘하라고 제발 짱구 가르치 짱구 가르치 이혈이 온 걸 맞추네 이혈이 온 걸 자 이상우 씨 이건 쉽네요 오케이 쉬워요 이게? 아 이거 쉽죠 이거 쉽죠? 너무 쉽네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쉽네 야 야 좀 봐 보고 가 아 진짜 쉽다니까 하하하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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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그렇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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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연기 대가인데요 그러지 그러지 어 그러지 그러지 됐지 왔다 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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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예 도도 예 잘했다 잘했다 대단한 팀이 나왔죠? 가해 가요 예 저를 보세요 하하하하 포인트만 찍어줘야 돼요 오 굳이 저게 필요할까요? 이상한 걸 많이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데요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한다 잘해 자 눈부신 팀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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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알어 좋아 알고 있네 오 오 오 대단한데요 한 번 넘었나요 아 아 그래요 진짜? 너무 쉬웠어요 연아